흰색 차가 멈추는 듯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올립니다. 경찰이 뒤를 쫓습니다. 갓길로 달려보지만 한참 뒤떨어졌습니다. 갈래길에서 머뭇거리는 경찰에게 한 시민이 길을 터줍니다. 손짓으로 도망친 길도 알려줍니다. 잠시 후 경찰이 차를 막아서고야 추격전은 끝났습니다. 시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이곳에서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. 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조금만 늦었다면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. 붙잡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렸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. 곧바로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.082%,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JTBC 유요한입니다. 자막 제공은 JTBC 유요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